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그 혐의들을 의혹들을 조금 정리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구장소장님.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나온 그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출판사에서 돈을 받았고 김정숙 여사로부터도 우회적으로 돈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? 그렇습니다. 지금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사위 특혜 채용이 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그리고 2020년 공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자금 거래입니다.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때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정숙 전 여사는 자신의 어떤 지인을 통해서 자신 딸에게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. 이건 상식적인 부모 자식 간의 송금과 다르다. 그리고 계좌로 이체해 준 것이 아니라 현금 5천만 원을 보따리에 싸서 지인에게 줘서 송금하도록 했다.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현금의 자금 출처는 어디이며 왜 그런 방식으로 현금을 제3자를 통해서 보냈느냐.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그 딸 다혜 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과 관련돼서 디자인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에 상당히 거액을 지급했다는 겁니다. 이것은 일반 출판사였던 관례에 비춰볼 때도 지나치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회적으로 문 전 대통령 딸에게 특혜성 어떤 자금을 지급한 거 아니냐.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도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니까요.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.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에게 들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. 그렇습니다.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왜 망신주기 용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.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제가 성립하는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들이 오픈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봅시다. 자금센터 이렇게 뭐랄까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걸 입금을 시킬 때 김정숙이라는 세 글자를 같이 기재를 해서 보냈거든요. 어느 누구도 자금세탁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. 윤건영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면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 뱅킹, 폰뱅킹 이런 걸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 딸에게 좀 붙여다오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저도 평상챗방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실제로 은행 업무를 보는 데까지 상당히 길이 좀 멉니다. 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극우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도 패가 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. 실제로 상주하는 비서관이 흉기에 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왜 직접 가서 송금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보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인을 통해서 송금을 했는데 그것이 금융계좌 중에 뭉챗동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게 사실 망신주기 용입니까? 아닙니까? 저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. 혹시 그 김 여사가 보냈다는 5천만 원의 명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정확한 내역은 아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취재를 할 거고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 돈 자체의 출처 같은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보내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수사 중간에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언론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흘리기 수법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당시 부부 이 관계를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돈이 생활비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생활비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용돈이다 혹은 어떤 다른 돈이다 뭔가 이 명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있나 궁금해서요. 그렇습니다. 그 입장과 관련해서 시기를 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. 이 5천만 원이 건네갔다는 건 그 6년 전에 경제공동체였기 때문에 대가관계로 특별채용을 해주고 중진권 이사장까지 자리까지 줬다라는 그 시점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치 경제공동체인 양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시점과 관련해서 정확한 분별 없이 언론에 나오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공동체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의 케이스에서 검찰이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었죠. 50억 원 과연 그 아들을 보고 사실 사회초년생을 보고 줬겠느냐 곽상도 전 의원 보고 준 거 아니겠느냐 대가관계 있는 거 아니냐 경제공동체로 봐야 된다.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분가해서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연히 검찰의 주장만 듣고 어떤 경제관계가 가족과니까 부모자식관계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그런 걸 경제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좀 지켜봐야겠는데